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부람산 나비정원에서 곤충 해설과 표본 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 노원구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전문가가 진행하는 곤충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관람료는 5천 원입니다. 지난해 9월 개장한 나비정원은 사시사철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월요일에 제외한 모든 날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나비정원 내 주요 시설은 곤충 확습관과 사육 배양실, 나비 온실 등입니다. 완성! 아멘